자, 쭉 올라갑니다. 자, 모두가 기다려온 그를 만나러 갔다. 아, 강유리입니다. 요리 엘리트죠. 안녕하세요, 배우 강유리입니다. 이번에도 편 셰프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와, 저희도 대박이죠. 대박, 대박, 대박. 이거는 정말 집에서 지르셔, 불쇼를. 와, 진짜? 엘리트 맞습니다. 제빵 기능사까지. 3대 요리학교. 이탈리아. 저거 신기했어요.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남자. 와. 강유리입니다. 요엘, 요엘. 어딜 가신거지? 오, 야, 뭐 한 마가지 사온다. 사안을 좀 봤습니다. 여기 엄마 집 아니었나? 아니요, 부모님 집은 아니에요. 엄마 집 아니었어요. 아, 어딜 가신거에요? 출장, 출장. 아, 출장 가셨네. 세입. 어? 누구야? 여성분들이? 세입. 안녕. 누구예요? 걸그룹 아니에요? 두 분은 너무 풀맨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돌의 숙소인가? 아니, 내려놔라. 얜 진짜. 그거 나 할까봐. 맞아. 아이고, 멜번은 나왔네. 그래, 걸그룹이야. 잘 지냈어? 걸그룹? 오, 방에서 몇 명이 나왔어. 오, 야. 아이고, 일곱 명이야. 아이고, 일곱 명이야. 어차피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일곱 명? 안녕. 안녕, 아버지. 잘 지냈어? 저랑 같은 소속으로 있는 아이돌 그룹인 아이칠린이라는 아이칠린의 숙소입니다. 같은 소속 사시구나. 세계관이 뚜렷한 아이칠린 멤버들입니다. 우리 또 후배들 잘 알고 있죠, 아이칠린?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지 몰랐네요. 그런데 사실 그냥 응원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그러니까요. 아이칠린 친구들이 편스토랑을 보고 항상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좀 해주고 싶어서. 참 마음이 따뜻하죠. 어울리는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죠. 너무 좋겠다, 그런데 말도 안 돼. 너무 좋겠다. 숙소에서 저런 거 먹기가 쉽지 않죠. 편스토랑을 보고 자꾸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문가가 해주는데. 저희도 강요일 씨 보면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같은 회사 식구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구나. 야, 너네 냉장고 어딨어? 냉장고. 근데 이게 본인 주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거, 큰 거. 지금 좀 편하게 하네요. 과연. 과연. 짜잔. 뭐가 있을까? 근데? 아이돌들이라. 진짜 없네. 뭐가 없다. 그냥 요거트랑. 달걀, 닭가슴살. 또 걸그룹들은 연두부. 맞아요. 아니 썩은 게 없는 게 다행이네요. 방울토마토 조금 있고. 아니 뭐가 없는데. 너무 없는데요, 없어도. 너무 없다, 진짜. 고기 쪽은 아예 없네요. 아, 단백질 음료. 옛날에. 근데 진짜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뭐가 없어요. 왜 당황하고 그래? 너네 진짜 극강으로 다이어트하고 있구나, 지금. 이야, 대박이다. 잠깐만. 연두부? 너네 연두부 좋아해? 완전 좋아요. 아, 그래? 두부 요리 있는데. 아, 연두부. 연두부 써서 같이 만들어서. 오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히 대형으로 써서 바라보니까. 단어가. 그룹 대형으로 바라보니까. 대답은 있네요. 근데 너네 야채 잘 먹지? 마늘 쪽 먹지? 아, 그래도 이제 장을 봐주셔서. 네. 오우. 조합하다. 최대한 다이어트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따로 장을 좀 봐왔어. 하고 어쨌든 한식하고 중식하고 양식 정도 준비했더니. 다 준비를 했어? 잠깐만. 아, 그래요? 죄송한데. 힘든 해. 힘든 해. 대단하다. 수영이 맞춰서 다 준비해 줬나 보다. 자격증이 다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식, 중식, 안식. 오우. 어차피 저런 걸 했었네요. 이야. 인식에서 나오는 게 멋있네요. 뭔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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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와. 진짜 맛있겠다. 충식. 만리장성. 충식. 마파 두부다. 마포도. 마파. 양식.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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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난리 났겠다, 애들. 우리 이제 스케줄 가봐야겠다. 아, 그래? 아, 간 사이에. 네, 간 사이에 제가 해 주는 거. 아, 갔다 오면. 얼른 조심 다녀오고. 근데 아마 끝날 때쯤 거의 음식 다 돼 있을 거니까. 와서 먹으면 될 거 같아. 좋아. 잘 먹어. 조심 다녀. 우렁 박시네요.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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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너무 좋은 소속사 오빠다. 그니까. 자, 주문이 들어왔고요. 일단은 한식, 중식, 양식. 양식. 양식까지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